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의혹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을 할 때 답변서를 냈다. 정말 임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정치 선동수, 국민을 기만하는 게 검찰이 서면 조사 요구했는데 불응했다. 그래서 소환, 통보한다고 하니까 뭔 소리냐? 우리는 3건 중에 2건 답변했다고 했잖아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취재해본 결과 중앙지검이 요청한 서면 조사에 응답한 건 하나도 없고 남부지방경찰청 그리고 수원지검이 요청한 거에 2건 답변한 걸 가지고 마치 중앙지검 요구에 답변했던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 거죠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소환, 통보에 응하지 않고 서면을 보냈는데 검찰은 질문 분량이 A4용지 20쪽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답변은 A4용지 한 장도 안 되는 5줄이에요. 5줄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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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NNIFER 검quer